와와와와와와와 굴독,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유니폼 적용하는거 아직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지금 저도 유니폼 제끼에 저번에 만들었던게 조금 밝더라구요 그래서 상대가 흰 유니폼을 입으면 약간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 조금 어둡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색깔만 어둡게 자 여기서 편집 자 우리 메인메뉴 설정해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가져오기 내보내기 이미지 데이터 가져오기 USB를 제가 꽂아놨는데 이 USB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USB를 일단은 FAT32로 포맷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폴더를 WEPES라고 폴더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가 파일만 옮겨 놓으시면 옮겨 놓고 이제 풀세에다 끼우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유니폼 대 딱 인식하죠 여기서 선택한 이미지 가져오기 해도 되고 모든 이미지 가져와도 되는데 저는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한 이미지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제가 좀 어둡게 한 게 있어요 어둡게 한 것들만 다시 불러와 볼게요 네 다섯 오케이 맞다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불러와지는 거예요 불러오고 있죠? 불러오는 거예요 디지턱 가져오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노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융단폭격을 예고하셨는데 기대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팀으로 갑니다 팀으로 원하는 팀을 고르시면 돼요 유니폼을 덮어씌우기 위한 팀을 고르시면 되는데 라이센스가 없는 팀은 기존에 있던 유니폼을 지우고서 제가 원하는 유니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팀은 총 4개까지만 유니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팀은 기존에 있던 2개의 유니폼 홈어웨이 유니폼을 지우고서 만드니까 4개 모두 제가 원하는 유니폼을 만들 수 있고 라이센스가 있는 팀은 기존에 있던 2개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2개만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라이센스가 없는 레스터시티를 했고요 자 보시면은 이거 삭제를 하면은 2개 삭제됨... 아 팔로워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1번 2번 2개만 있는데 3번 4번을 제가 추가해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 추가가 있는데 지금 4개를 다 했기 때문에 추가가 지금 안 나오네요 자 이제 유니폼을 바꿔볼게요 1번 들어가서 이미지 부착 이미지 부착하고 대 유니폼 대 원하는 거 이제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만든 게 어떤 거냐 노란색이니까 요거다 요거 요게 제가 새로 만든 거 진한 거 조금 진해졌죠? 별 다른 게 없네 이거 진짜 다시 만들어야 되나? 자 요렇게 하고 여기 마킹도 요런 거 요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요런 거 글씨체나 요런 거 크기나 요런 거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색상이 이게 미니백에 보이는 색상입니다 요거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미니백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김재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젠 자연스럽게 날강도로 말하네요 그럼요 날강도죠 캐스터 진출 노구리 카메라 설정이랑 패스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패스 레벨은 1위고요 카메라는 다이나미 와이드 기본 설정입니다 일루 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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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 로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